공식 포즈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온다 이런 시험 미아 아샤 순으로 또 포토타임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기자님들에게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비 이번 타이틀곡 좀비 포즈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포즈가 나왔어요 다들 내일도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춘 기자님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에게 그리고 기자님들에게 사랑의 하트 정면 봐주시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도 기자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바라봐 주시면서 공식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비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타이틀곡 좀비의 포인트 포즈입니다 네 서슬퍼런 좀비의 포즈고요 다음은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글로는 참 언제 봐도 예쁘고 멋있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공식 포즈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 맛집이라는 수식어답게 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를 공식 포즈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비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포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 달라지는 또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좀비 포즈에서 사랑의 하트 하니까 멤버분들이 확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도 있었네요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